어? 블루터가 띠껍끼네 야! 이거! 이거! 이게 말이 되는 조합이야? 이게 말이 되는 조합이야 이게? 랩몬! 좀비 제트에서도 이건 금지야 야야 나 체력만 조심합니다 체력만 뭐냐 이거? 체력만 조심하자 체력만 체력만 조심하자 체력만 최대한 안전방 최대한 안전방 가자 행복하쓰거나 극대노거나 둘 중 하나다 최대한 분moil 최대한 중 하나다 지휘에 야 지금 애들 좋아 개좋아 지금 오케이 불툼으로 불툼으로 살았고 야 이거 총알 잡고 많은데 장전하면 안 돼 온경으로 살았어 좋아 야 장전 한번 할게 막아봐 아 뭐야 이 새키 스폰 뭐야? 나 체력 많아 체력 많아 체력 많아가지고 야 안전방 오케이 야 복은 먹어 얘들아 야 체력 많아 아 지금 좋아요 느낌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불툼 그 다음에 흥겨 그 다음에 디블 와 아 맛있다 23킬 좋아 아 야 1라운드가 무기가 안 좋아? 아 에반데? 제트 백 잘 안 나가더라 제트 백 잘 안 나가더라 둘 톰 들었다고 해서 그런가 더 그래 에어 시발 콘톰 야 콘톰 떴어 콘톰 왔어 얘들아 콜소드 있나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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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버텨 버텨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좀 이제야 성불하네 아 아 미안 내가 어머 해줬어야 된대 나이스 와 보이드라 야야야 야 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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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힘들다 다이고 그냥 터지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우리 살았다 아 아 다이어 마시고 와 이제 콘톰 쓰네 시우발 와 이제 콘톰 쓴다 아 대박 대박 시발 야 흑영으로 수통 맞고 대바로 다 죽이고 수통 맞고 수통 맞고 안전 펠 안전 플레이 안전 플레이 안전 플레이 간다 중폭 안 맞고 중폭 안 맞아야 돼 중폭 안 맞아야 돼 중폭 중폭 안 맞아야 돼 중폭 야 트리 이거 뒤에다 뿌려놓자 이거 스폰 되면 좋대요 야 이거 대바로 몰아넣고 흑영 갈기면 돼 대바 흑영 이런식으로 계속 쓰면 돼요 아 근데 체력이 좀 문젠데 체력이 문제야 체력이 체력이 확살을 좀 날렸다 확살을 좀 벌로 날렸다 이거 괜찮아 계속 막으면 돼 계속 막으면 돼 괜찮아 아 근데 피충해 주는은 없나? 아 근데 피충해 주는은 없나? 야 이거 조합 개미쳤다 일단은 일단은 트리 계속 까지고 야 일단 안전빵 플레이 계속 해 야 이거 조합 근데 개삭이다 근데 이거 야 좀 집중 좀 해야돼 호빵 안 나르지 집중 좀 할게 이거 야 호빵 형 너무 막 섰다 이거 날려있어 와 아 그 조합이 진짜 치트키예요 니네라 나 아직 체력 많아 조합이 너무 치트키인데 진짜 이거 블루토 개새끼 잡아야 돼 아 블루토 어그로 끌리지 말자 쟤 못 잡는다 와 이거 진짜 말이 되나? 니네라 이거 진짜 핵조합이야 핵조합 야 폰텀도 떴다 이거 폰텀이 다 잡았어 위치 와 와 이게 진짜 워너비 조합이지 이게 와 좀만 더 시야 넓히자 와 진짜 이거 마지막 한 번 쓸 수 있어요 아 오빠 눌렀는데 아 까비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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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1필 아 까비 까비 인간들이 무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감염이 잘 안 됐네 요번에 무기가 좋았어요 애들이 야 대박이 흑역은 진짜 개미쳤다 이건 근데 아 까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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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